이번 주말에는 벚꽃나들이 가기에 좋겠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2일, 평년보다 2주나 빨리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역대 두 번째로 빨리 핀 겁니다. 이번 주말 벚꽃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다만 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탁한 만큼 꼭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전주와 무주 등 전북 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5월 초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로 평년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완주 4도, 장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전주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덥게도 느껴지실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기온은 다소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